7월 19일 금요일 외인과 기관이 대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단타로 좀 보입니다 단기간에 매수를 해 줬고요 단기간에 매도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모은 게 아니에요 여길 보시게 되면 대략 매수가 들어왔을 때가 7월 12일, 7월 15일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330만주를 매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음날 바로 160만주를 매도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 300만주를 매도를 했어요 꾸준하게 모아왔던 게 아니라 2, 3일 안에 모아놨던 이런 물량들을 이틀 안에 또 한 번 매도를 했다는 거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6월 달부터 조금씩 이렇게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게 7월부터 들어왔어요 100만주가 들어왔고 120, 110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정확하게 3일째 되는 날부터 계속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또 단기간 안에 매수를 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술이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자 여기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체코 원전 100% 계약이 된 건 아니에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고요 이 체코와의 계약 체결이 2025년 내년이죠 자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 착수가 2029년이고 자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기까지는 2036년이에요 12년이 남았어요 그쵸? 최종 계약 체결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기술이 올라왔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이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자 이것 때문에 6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올라갔을 때는 거의 두 배 이상 가까이 80%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주가를 낼 때는 마이너스 35%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올려줄 때 48%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빠진 게 얼마입니까? 이틀 만에 30%가 빠졌어요 자 저번 주부터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우리 기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급하게 빼다 보니까 위험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거의 도박 수준이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기술은 외인과 기간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차피 다시 들어올 겁니다 대상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정 간격을 두고 분명히 주가가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 자 이 자리 기회의 구간을 주고 있다는 거고 물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체코 협상 대상자가 되는 순간 솔직히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반에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를 갈 것처럼 갭 상승을 뛰어넘고 나서 이 상승분에 대해서 모두 다 밀어버렸습니다 재료 소멸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재료 소멸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 충족이 됐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기술이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어요 그쵸? 그런데 기대감이 충족이 됐습니다 자 완벽하게 선정이 됐고 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정식 체결이 자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정식 계약까지 이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최종 계약 체결이 자 내년 3월이 아니라 자 일정이 조금 더 빨랐더라고 하면 아마 이 상한가를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자 추가 상승이 나왔을 거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 체코와의 계약은 한수원이 한 거지 이 한수원이랑 같이 엮여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한수원과 자 우리 기술 아직 수주에 대한 계약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계약을 따낸 건 이 한수원이 맞지만 이 한수원이 어쨌든 이런 한전 기술 뭐 주사 에너빌리티 뭐 우리 기술 분명히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정식적으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은 됐지만 주가 하락에 나왔던 이런 요인도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부터 어 7월달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렸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경우를 말씀을 좀 드렸죠 주가가 상승을 했을 경우와 주가가 하락을 했을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구간별 매수매도 전략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2,4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일 많이 물려있는 자 그 구간이 얼마입니까? 2,700원 이상부터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추가 매수 타점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구간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2,400원에서 3,000원까지 세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2,400원 구간 2,500원 구간 2,600원 구간 하나씩 정리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추가 매수 타점 정확하게 가져가면 분명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타이밍 단 한 번이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010-4903-7423 자 지금 이 번호로 우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형 전략 자료 지금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물을 타야 되는 시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평단가가 다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평단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평단가 계산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 타기를 했을 때 분할 매수 시점과 분할 매도 시점 자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평단가 계산기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에 가격과 수량을 대입을 해 놓으시면 내가 앞으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평단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대입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 자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면 이 우리 기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010-4903-7423 자 지금 이 번호로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우리 기술 대응 전략 자료 지금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매매 타점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현재 우리 기술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있지만 이 원전에 대해서 자 기대감이 죽은 건 아니에요 자 기대감이 지금 사라진 게 아니고 원전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코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세코 수주로 인해서 자 유럽 진출까지 지금 교두보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체코에 이어서 지금 현재 이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자 지금 원전 예정지를 확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덜란드와 지금 핀란드도 지금 원전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유럽 같은 경우에 이 탈원전을 많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원전을 좀 짓기 시작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스웨덴 같은 경우가 2045년까지 최소 10개 이상의 원전 도입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자 체코 원전 이제 성공적으로 완성을 좀 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추가 계약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기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안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체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두 개는 확정이 됐지만 추가 두기도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원전을 지을 때마다 이 한수원과 추가 계약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기술이 지금 현재 21선이 깨졌지만 2400원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금액으로 마감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자 앞으로 이 우리 기술 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반등에 대한 기준이 자 큰 폭으로 나올지 아니면 작은 폭으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자 너무 중요하고요 현재로서는 자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오고 나서 그 물량이 멈췄을 때 자 그때부터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구간에서 잘못 잡게 되면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매수 타점이 오면 자 그 매수가 정확한 구간에서 잡아갈 거니까 자 이런 금액에 대해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기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좀 드릴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준비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집주 종목 여러 가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지고 갈 거예요 이번 주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 주주님들과 함께 자 오늘부터 같이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같이 잡아드릴 거고 자 문자로도 잡아드릴 겁니다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매집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주님들을 위해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갑집년 운수대통 하시라는 의미에서 올해 안에 1억을 만드는 프로젝트고요 현재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 늘릴 생각이고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을 좀 하면서 자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알려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하죠 010-4903-7423 이 번호로 참여라고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를 받으시고 요청을 해 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도 하시면서 제가 장 중간 중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1억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5억, 10억 이렇게 복리로 늘려갈 생각이니까 일단 1억 만들기 프로젝트부터 성공적으로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금액을 늘려갈 거니까 자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종목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 종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크게 갈 수 있는 한 종목에서 두 종목만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스윙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번 주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현재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자 이 종목 주주님들과 같이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어떤 종목인지 알고 가셔야 되니까 이 매집주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매집주 종목에 관해서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국장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AI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면 이 AI 산업이 커질수록 어떤 사업들이 올라갈지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손해겠죠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 AI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만 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고성능 반도체 산업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여기에 속해서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제작이 좀 발달할수록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이 장비 기술 이 기업들은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날수록 덩달아서 기업가치가 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에너지 기업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질수록 이 많은 양의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 그만큼 에너지 기술도 따라줘야 돼서 최근에 슬슬 에너지 기업들도 상승세를 좀 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이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좀 되는데 이 AI가 올라갈 때 무조건 반도체만 오르고 AI를 운영하는 기업만 이 기업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자 어떤 특정 사이클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차전지가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로봇주가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AI 그리고 AI 반도체 그 다음에 전선 전력주 그 다음에 현재 원전 관련주 이렇게 지금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종목이든지 대장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장 종목을 놓쳤을 때 그 다음 타자 분명히 갈 수밖에 없어요 예로 들어가지고 뭐 전쟁 이슈가 나고 현재 뭐 가스에 대한 유전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났을 때 석유 관련주들이 갔죠 그런데 한국 석유가 갔을 때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예요? 자 흥구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놓쳤을 때 좀 빠르게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면서 복리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자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샘플로 가지고 왔어요 이 종목입니다 자 이거를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상단에 있는 번호 010-4903-7423 자 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자료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구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903-7423 자 참여라고 지금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이렇게 데이터 센터 이슈로 인해서 자 원전 전선 뭐 전력 이런 테마들이 돌고 있죠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이고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나오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모든 증권사들이 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매집주입니다 현재 이 구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닥을 좀 다져놓고 정고점까지 물량소화 끝났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매집이 들어왔던 자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자 공유를 해 드릴 거냐면 현재 우리가 섹터를 보게 되면 AI가 갔고요 자 AI 반도체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AI 반도체 중에서도 이 저전력 이런 종목들이 갔죠 대표적으로 제주 반도체가 갔어요 뭐 SP 소프트도 갔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뭡니까 전선주죠 LS 에코에너지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겁니까 원전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이클이 돌게 돼 있어요 원전도 지금 현재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AI AI 반도체 쪽으로 지금 수급이 또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사이클이 돌 때 쫓아가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우리가 매수를 해 놓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온다 자 이렇게 매매 전략으로 가야지만 수익을 보더라도 큰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이 복리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충분히 뭐 천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1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드는 데까지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자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머티 엘에스머티디얼즈 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직 가지 못한 종목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만 제가 선별해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만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로 자료를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제가 이 자료도 공유를 해 드리면서 제가 문자로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이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금액에 맞춰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010 4903 7423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파일 안에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리스트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조금씩 다 정리를 해 놨고요 일목 여연하게 다 정리를 해 놨으니까 이것도 좀 받아 보시고요 검색기도 종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면서 종목을 보는 이런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 4903 7423 참여라고 지금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